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장 홍승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 총 6개의 사업들입니다. 타 분야보다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초공연예술분야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분야의 우수 창작작품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작의 과정과 발표, 그리고 확산하는 사업, 그리고 예술위원회가 같이 함께 후속 연계하는 간접지원사업까지 포함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작의 과정 안에서 사전연구와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의 대본을 발굴하는 대본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사전연구를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구현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사전연구를 조사하는 창작의 과정의 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을 바로 직전까지 프리프로덕션 단계로 발전시키는 사전 제작지원 단계,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쪽에는 우수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공연예술 창작 산실, 올해의 신작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분야에서, 올해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에서 단연간 지원으로 바뀐 지속연주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평, 활동들을 통해 확산시키는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평 지원 사업에서는 공연예술 분야에 근접한 다원예술 장르들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공모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극,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신청 기간은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올해 다른 공모 사업에 비해서 신청 접수 기간이 긴 것은 본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심의로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에는 공모전 형태의 심사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대본과 음악들을 통해서 신청하셔야지만 지원 선정이 되실 수 있는 점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대본 공모는 연극은 매년 10개의 작품 그리고 창작 뮤지컬과 창작 오페라 분야는 작가와 작곡가가 함께 신청을 하시면 5개 작품을 각각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대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예술의 동시대성, 다양성, 수월성을 갖춘 작품을 발굴하고 또 창작자를 발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작가와 작곡가가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포상금의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전액 다 정산의 의무가 없는 사업임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극작가와 작곡가 개인이고요. 연극의 분야는 극작가로 신청하시면 되고 창작 뮤지컬과 창작 오페라는 작가, 작곡가가 각각 매칭해서 대표 1인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완성된 일정 정도의 규격을 갖춘 완성된 작품들을 저희에게 내시면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도 새로운 신작들을 발굴하는 사업 유형인 만큼 과거 발표된 이력이 있는 작품은 절대 신청 불가하니 이 점도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 예산입니다. 3억 원이고요. 연극 1억, 창작 뮤지컬 1억, 창작 오페라 1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극은 극작가 개인에게 10개 작품, 각 1천만 원씩 공이 동일하게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창작 뮤지컬과 창작 오페라의 경우는 각각 5개 작품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심의 방식입니다. 본 사업도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에는 당연히 개인 정보가 담긴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신청을 하시겠지만 대본과 희곡과 그리고 악보에는 절대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담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결격이 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심의 기준입니다. 작품의 예술성이 80%고요. 그다음에 본 분야의 특성상 이게 이후에 무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20%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하실 때 시노비나 대본, 악보에는 절대 개인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까지 창작 실험활동 지원 사업, 사전 제작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업들이 올해는 창작의 과정, 공연 예술 분야로 통합돼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해당 장르,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음악에는 창작 오페라가 포함이 되고 전통 예술까지 이렇게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렇게 신청 기간을 갖고 있고요. 창작의 과정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창작 지원 체계 안에서 가장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발현하는 단계인 사전 연구 단계와 그 다음에 그렇게 구현된 아이디어들을 프로덕션에 올리기 위한 프리프로덕션 단계 과정까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을 통해서 준비된 과정들이 비단 저희 예술위원회가 하고 있는 올해의 신작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문화재단 그리고 민간 예술단체 스스로 제작하는 사업에도 잘 활용될 수 있고 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단체와 개인 그리고 최근에 작품 제작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그룹 모두 다 지원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되겠고요.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연구조사를 지원하는 유형과 그 다음에 사전 제작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전 제작 유형은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와 쇼케이스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단계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총 11억 2천만 원인데요. 사전 연구 유형은 2억 5천만 원으로 정액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제작 유형은 포트폴리오는 최대 800만 원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쇼케이스를 함께 진행하실 때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창작 뮤지컬 분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작의 규모가 좀 큰 점들을 감안해서 최대 1,500만 원까지 포트폴리오 유형으로만 지원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원 신청하실 때 사전 연구에 해당하는 정액 500만 원을 지원 신청하실 때 유념하실 점들은 500만 원의 예산을 맞추어서 지원 신청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정액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400만 원 지원 신청을 하시면 500만 원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국고보조금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심의의 방식은 서류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사전 제작 유형 같은 경우는 인터뷰 심의까지 진행이 같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서류 심의로만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활동 계획의 충실성, 구체성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지원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기준 사전 연구 유형과 사전 제작 유형 각각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을 정식 공모를 진행할 때 항상 게시판에 유의사안들을 좀 많이 올리는데요. 해당 유의사안들을 좀 간과하시고 지원 신청서를 쓰셔서 본의 아니게 좀 불이익한 면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유의사항들은 저희 오늘 안내 드리는 바 외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의 과정 사업들은 지원 신청시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은 본 사업에 지원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그 이유는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 자체가 앞서 있어서의 과정까지도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중복성들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기준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계획은 올해부터 공연예술 분야는 별도의 엑셀 서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연구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 원 예산 꽉 채우셔서 지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렷단절 이음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과거에 최근 몇 년간 이런 활동 실적들을 모두 없앰으로써 많은 분들이 해당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확대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형 2의 사전 제작 유형 선정 시에는 이 사업의 본 취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해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들을 꼭 함께 결과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실 올해의 신작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예술 이렇게 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4일부터 올 10월 28일까지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요. 올해의 신작은 앞서 있는 단계별 제작 지원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스스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준비된 우수한 신작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예술적 수월성과 더불어 동시대성, 독창성, 다양성을 갖춘 공연예술 작품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수한 신작들을 창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예술단체가 되겠고요. 단, 최근에 제작되어지는 경향성들을 고려해서 무용과 음악과 전통예술은 개인 자격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형성해서 지원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지원 내용은 단계별 심사 안에서 실현 심사에 필요한 재반 지원, 제작비 지원과 우수 작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본 공연에 제작되어지는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본 사업도 신작에 그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공연화된, 발표된 경력 이력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이 내용들도 유의사항들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업 예산입니다. 39억 3,500만 원으로 올해 총 예산들이 배정되어 있고요.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예술 분야는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현 심의도 전년도와 다른 점들은 이게 심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 균형성, 형평성들을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창작, 뮤지컬 정액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가 모두 다 실현 심의에 선정되실 경우는 2천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공연은 작품의 제작 규모, 예술적 수업적 심사 규정들을 준거해서 저희가 최대 2억부터 7천만 원까지 장르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식입니다. 1차 서류 심사, 2차 PT 인터뷰 심사가 12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차 인터뷰 심사에서 선정이 된 공연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현 심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에는 저희 전담 심의위원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요. 앞서서 심의하셨던 심의위원분들과 더불어 관객평가단이 함께 심의를 진행해서 최종 발표될 올해 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23년 5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의의 기준입니다. 1차 서류와 2차 PT 인터뷰 심의의 경우는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과 차별성들이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산 10%, 실행 역량의 우수성이 30%, 그다음에 이후에 재창작되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대효과들이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 실현 심의는 역시 작품성이 50%, 그다음에 예산의 일정 계획의 타당성이 10%, 그리고 실행 역량의 우수성이 20%, 아까 말씀드렸던 관객평가가 20% 이렇게 반영이 되어져서 최종 결정됩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올해 신작에 지원 신청하시는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요 창작진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이유는 가끔씩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때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해야지 또는 섭외를 해야지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해당 작가는 나는 참여한 사실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도용이나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사업 참여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3인 이상 기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해당 인원에 대해서, 해당 예술가에 대해서 반드시 날인을 받으셔서 신청하셔야 만합니다. 이것들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결격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엑셀로 별도로 마련된 예산서를 통해서 지원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현심의의 경우는 2천만원, 2,500만원 각각 정액지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실현심의에 필요한 예산들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현심의로 만약에 추진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실현심의 지침들을 마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연 추진 시 반드시 본 사업도 역시 저희가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그리고 예술단체 스스로가 요청하시는 공연장에서 공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연이 발표가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 공연까지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창작 사례비에 대한 평균 지급 단가라던가 최소 기준 정도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연주지원사업입니다. 국악과 양악, 음악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속연주지원사업은 연주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연속 지원을 하게 될 사업들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에 우수한 작곡가들이 창작되어진 곡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공연들이 재현되거나 공연화 되어져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지 못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하여서 본 사업은 연주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연주단체 또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구성된 팀들이 함께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원의 내용들은 국내에서 국내 작곡가가 만들어진 과거에 만들어진 곡들을 발굴을 해서 그 공연들을 재현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악과 양악 두 개 부분으로 유형을 구분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예산은 총 2억입니다. 국악 1억, 양악 1억이고요.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단연간 형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은 3년 계속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다만 본 사업들이 3년간 얼마만큼 충분히 우리나라의 좋은 작곡가의 곡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관객들에게 알릴지에 대한 계획들을 충분히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계획들이 과연 연도안에 잘 시행되었는지 이런 중간에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지속 지원에 대한 규모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1차 서류와 2차 PT 인터뷰 심의로 진행됩니다. 심의 기준은 단체 실행 영향의 전문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예산 계획의 타당성, 관객 개발 및 기대 효과가 보시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창작진에 대한 사업 참여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창작된 작품들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 2인 이상이 창작곡 각 1개 작품 이상, 그러니까 작곡가 2인 이상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 해당 작곡가가 각각 1곡 이상씩 구성을 해서 공연을 하실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역시 이 사업도 엑셀을 통한 예산 집행기획서는 따로 저희 서식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공연예술, 창작산실 안에 있는 사업들, 확산 쪽에 있는 공연예술 비평활성화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를 포함하고 있고요. 전통예술, 그다음에 공연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원예술까지 해당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공연예술 분야의 비평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원고료와 사회비 보장, 그리고 다양한 관점 및 형식의 비평 활동들을 지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에 신청하실 경우에 저희 창작의 과정 안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을 비평하신다거나 또는 저희 창작산실을 통해서 지원되는 내용들을 비평하신다거나 다 가능하시고요. 지원 대상은 역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비평 활동 계획에 있는 단체와 개인 모두에게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단체는 비평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개인은 온, 오프라인 매체에서 공연예술 분야 비평 활동 실적이 3편 이상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됩니다. 역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통해서 모든 과거에 최근 몇 년 이런 과정들을 다 없앴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비평 전문 매체 지원과 비평 관련 학술 행사 지원은 단체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비평 활동 지원은 온, 오프라인 매체에 기구하는 공연예술 분야의 비평 활동들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본 사업 지원금 역시 포상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들에 대한 심사가 중심이 될 예정이고요. 반드시 본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비평 활동을 했던 실적들을 실적보고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는 사업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입니다. 3억 원이고요. 단체 2억 7천만 원, 개인 3천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비평 전문 매체와 비평 관련 학술 행사 지원 사업들에 각각 세부 분야별로 지원 규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비평 활동 지원은 포상금 300만 원이 정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심의는 서유로 진행이 되고요. 심의 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이 40%, 실행 역량의 전문성이 30%, 사업의 확산성이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비평 활동은 반드시 23년 중에 최소 3회 이상의 비평문 기고가 필수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본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 사업에서 동일한 원고로 사례비를 중복해서 수령은 불가하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쯤 저희가 매년 문학지원부에서 적정 원고료 단가들을 저희가 평균치들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 기준들이 나오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전년도 원고료 평균 지급 단가임을 참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 예술위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사업이 되겠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 공연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들입니다. 해당 분야는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가 되겠고요. 저희 대한민국 공연예술제가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 장르 기반의 공연예술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리고 역사성, 지속성, 동시대성, 다양성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그리고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전국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관람하실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사업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민간예술단체와 공공예술단체 모두 지원 신청 가능하시고요. 지원 내용은 전국 규모의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와 우수 공연예술제에 대한 일부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의 세부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와 우수 공연예술제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원 자격과 지원 규모도 각각 상의합니다.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10년 이상의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를 저희가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라고 하고요. 우수 공연예술제의 지원 자격은 3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공연예술제를 말합니다. 지원의 규모는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는 3억 이상 10억 원 미만, 우수 공연예술제는 3천만 원 이상 4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물론 심의를 통해서 사업별 최종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와 해당 공연예술제에 대한 축제 실적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는 한 번 선정이 되시면 3년간 연속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고요. 우수 공연예술제는 단년간 지원을 받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3년도 사업 예산입니다. 79억 5,400만 원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로 기선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억 6,210만 원은 이미 내년에도 이 해당 3개 예술제에 대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원받게 될 예산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은 약 15억 3,790만 원 정도를 일단 배분안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공연예술제의 경우는 43억 5,400만 원 정도의 예산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장르 대표로 신청을 하셨는데 단연간 지원의 적합성들이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수 공연예술제로 선정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해당 장르에는 단연간 장르 대표 지원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모든 사업들이 분야가 장르 대표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선정된 예산들은 다 우수 공연예술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각 분야별 연극, 무용 이런 분야별 심의를 서류 심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심의 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이 40%, 사업 수행 역량이 40%, 최근 ESG, 탄소중립 등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 확대를 위한 이런 사회적 역할들이 20% 이렇게 해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해당 사업, 저희가 2020년도까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를 예술기원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2020년에 지역이항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법에서는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사업들은 저희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와 중복지원될 수 없다는 그런 법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선정이 되시면 저희는 중복수에 받을 수 없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부터는 전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자부담금이 편성 필수입니다. 사실 매년 저희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실 때 사실 이런 공연예술제 사업들은 10% 이상 사실 자부담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명문화시켰다는 점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또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관녀 지원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 부처안에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축소된 사업들로 사업을 개편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다각화된 방법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정부 부처안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함께 여러 가지 방식들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 공모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6개의 사업들 설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1층에 부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그쪽에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